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틱톡커 여러분 인스타그램 닐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년도 제320일째 되는 날입니다 320일째 되는 11월 15 16 되는 주간입니다 아침 7시에서 7시 반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요 아침해가 떠오르기 직전 동이 트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동투는 동툴라구요 이렇게 지금 여밍이 밝아 오고 있는데요 저쪽에 구름이 빛나고 있습니다 거기 앞에 큰 노란 은행나무 예 그리고 철새 이렇게 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 철새 네 멋지죠 아 철새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면 가을인가요 감사합니다